김희태의 무대입니다. 박수로 보내주십니다. 박수로 보내주십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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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이동훈 혜연씨. 큐피트란 이름을 역시 다 알고 계실거에요. 그리스시라에서 사랑의 신이 큐피트데 요즘은 다육에 큐피트란 이름으로 하라의 큐피트도 있구요. 그리고 오마이걸의 큐피트도 있는데 그 와중에 본인들의 팁이름 큐피트를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본인들만의 매력은 어떤게 있을까요? 아 저희가 이제 타이틀곡 앞틀곡 끝날 때 안무가 사랑의 화살을 아 펠리케스트 하면서 안무가 있는데요. 저희 사랑의 화살을 맞고 저희에게 사랑이 손 빠져달라는 이유로 지금 이력이거든요. 저희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많이많이 얻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외신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방금 마지막에 하신 포인트 있잖아요. 3초만. 3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해야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 1 2 3 컴퓨터!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 좋습니다. 자 큐피도가 감기자로 있습니다. 그 데뷔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제 딱 두 달 정도 아 그렇죠. 딱 그런다는 순위인데 네. 그 무대에서 그런게 어떻게 그랬더니 좀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네. 많이 떨리나요? 아니요. 그리고 무대에 오려오기 전에 내 분이서 좀 뭐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좀 어떻게 알으세요? 무대에 오려오기. 그 설레이로부터 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네. 오늘 잘하자. 파이팅 이런거 없고? 파이팅해요. 그리고 잘하자는 막내가 좀 막내라서 많이 떨어져. 막내야 짜지마. 언니들 좀 잘해줘요. 언니들 엄청 잘해줘요. 언니들 엄청 잘해줘요. 네. 어쩌면 가장 잘해줘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계속 트위드 활동이 이어집니다. 트위드 얼마 전에 SBS 더 슈에서 무대에 붙었어요. 뭐 비행사. 여기 뭐 엑소. 카라. 서인영. 엠블렛드. 대선배님들과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배들한테 인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깜짝하게 인사는 또 하셨나요? 흑득도 인상을 한 상탈. 저희는 성민아대. 아. 여기 계신 분들이 대선배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봤다. SBS 딱 보고 형이 만났어. 맞았어. 어. 큐빅트네. 안녕. 큐. 하나 둘 셋. 사랑의 큐빅트. 안녕하세요. 큐빅트입니다. 이야. 진짜. 꼬름땀 여기까지. 어. 근데 그 앞에. 굉장히 귀여운데 지었어요. 그 이름을 얘기할 때. 사랑의 큐빅트. 누구의 아이디인가요? 누구 아이디예요? 아. 아. 그렇게 지게 된 이유가 좀 있었나요? 사랑의 큐빅트. 사랑의 큐빅트라고 유명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제가 유치하지만. 네. 유치하지 않아요. 귀여워요. 네. 귀엽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큐빅트 더욱 더 귀엽게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신고 싶다. 다들 해보셨죠? 제가 영상을 봤는데. 신고를. 우리. 얼마 전에 큐빅트위기 경기에서. 우리. 제란 씨가. 신고를 하고. 여러분도 보셨을 거. 펑펑. 물었다. 작년이 있었어요. 왜 물었어요? 너무 아쉬워서 물었어요. 뭐가 아쉬워서 잘했는데. 연습한 것만큼 잘 나오지 못해가지고. 네. 분명이 많았고요. 아. 근데. 여기 계신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큐빅트를 더 공택해보시면. 그 영상이 있는데. 못하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사랑의 에너지를 받았던 또이는. 큐빅트의 두 번째 무대는. 또 어떤 노래가 들리겠죠? 네. 저희가 좀 더.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렌지 카라멘 선배님의. 립스틱을. 지지를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그쪽에 잘 들어오세요. 네. 두 번째 무대. 우리 큐빅트의. 립스틱. 함께. 뚝겠습니다. 타 favorites. Pre-season. 김태현 어차피 난 눈이 높던지 애인이 있는 건지 살짝 시클해 보여 한답도 난 심한 근처 속이는 거 다 알아 흘리고 다니잖아 어떡한 꽃날의 베이터 그닥 짜릿짜릿 네 눈빛은 너가 건네봐 그리핀 피부가 새콤해 불려 햇살을 바라가서 훔치고 싶어 육식시 잭셉어 내 입술 바르고 배달여진 너의 좌측 위에 살짝 묻히고 육식시 잭셉어 네 입술 맞히고 아찔아찔 고생을 위해 몰래 묻히고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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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묻히러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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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그린 건지 사려있는 건지 살짝 바르나 우려 사실 좀 미안하지만 날 즐기는 거라 알아 몰래 웃고 있잖아 뚱뚱한 눈빛에 빠질 것 같아 찌릿찌릿 피어비에 취할 것 같아 오윽비에 피부가 눈부셔 보여 아슬아슬 박아가서 훔치고 싶어 육식시 잭셉어 내 입술 바르고 잘 달여진 너의 좌측 위에 살짝 묻히고 육식시 잭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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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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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래 웃지어 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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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배지만 가만히 될 순 없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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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 오늘 처음 봤잖아 어 어 Ink ki-HAN ting-ńsk시 잭셉어 내 입술을 바르고 네 잘 달여진 하이 네 입술을 맞히고 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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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맥치로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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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뮤직비디오 드렸는데 어떻게 잘 되는게 들려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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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 드려야 한 사람인데요 저희가 또 다른 귀여운 모습 말고 좀 더 이제 섹시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드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대 어떤 곡이죠? 네 저희가 아 하단걸로 해? 네 분위기를 업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섹시한 곡으로 준비를 해 줍니다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시작을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대해 보시면서 우리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무대 박수는 저희 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 Aye mant 난 못떻게 한 적함이 겨울어 달리만 뱉뱉뱉은 내가 내 꿈 대단한 건가 또 나를 지게 만들었다 넌 쟤메는 We stop, I'm gonna have a star 연결과 겪을 찬 몬스터 We stop, we stop, we stop, we stop 넌 넌 넌 대결이 없는 거리로 난 넌 널 내 이름이 털어라 난 넌 널 여기로 반장 손 들려 우리 반장 우리 반장 We are a We are a 그 소리 하나가 흔들리네 너 Run to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막툼 변하게 내 목을 보여줘 Run to know Don't you know The R.I.R. P-E 내가 날까 내게 하려줘 넌 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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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엄장 자고를 당장 빠졌다 내가 하려줘 넌 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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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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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고마워 내게 고마워 내 고마워 그 반쪽 손 돌려 들어 드려 내 고마워 내게 하려줘 위치 아래 위치 아래 위치 아래 속도리 아래 아래 들리는 날 날씨 넌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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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안겨지게 바라봐야 돼 날씨가 마침어 날씨가 마침어 예 위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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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까지 QVD였습니다 선수로 공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바이